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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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들 많이 놀라셔서 치워 치워 이렇게 찍어야겠네 위에 봐 하나 둘 셋 위에 보세요 됐어 봐봐 펭귄샷이에요 고원이 펭귄샷 귀엽죠? 진짜 펭귄샷 너가 모른다고?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지만 아니야 네가 모르는 거야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 아니 됐어 아니야 안녕 이건 내 이거 도적처럼 찍으시더라고요 열정 그리고 추언니가 밑에서 엄청 소리쳐요 열심히 하려고 얘들아 화이팅 나 여기 차 나 안 가 둘이 첫 만남 재현해줘 아 잠깐만 대박 저 왔어요 아 저의 아 귀여워 둘이 별로 이제 나는 아니야? 아니요 많이 친해요 아 아 많이 친해요 원래 진짜 친하면 이렇게 못하면 안 돼 아니에요 많이 친한 놈이 아빠 아빠 Furry 긴장 der 엄마 생각하고다가 되자 뭐 먹는 거지? 아 이거는 못 먹어서요 아 이건 못 먹어서요 버섯 가지 오아 오아 언니 물렁물렁한 거 싫어하지? 맞아요! 어떻게 하는 거야? 천재인데? 아! 오늘 옷이 너무 예쁜데요? 그쵸? 완전 공주님 같아요 한 번 더 돌아주세요 예쁘네요 저 오늘은 170이에요 아 진짜? 슈가 한번 여기 서 볼까요? 아니에요! 아니에요 언니가 저 모든 나라여 뭐래? 야 이거 진짜 거짓말 다 알아 사람들이 언니가 제일 귀여워요 아 멋있어 네 전 우등생이고 고은이보다 절대 키가 작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 키재기 딸기 일어나는 시간 정해줘서 안 일어나기 아니야 야 출근 전 3분 3분 전에 일어나죠? 오늘은 2분 재밌었어요 옷이 진짜 마음에 듭니다 빨강 빨강 딱 촬영하자마자 눈이 와가지고 너무 예뻐요 역시 겨울은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좋아해요 제가 왜냐면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초겨울 저 다녀올게요 다녀와요 이렇게 둘이 남았습니다 신나는 하루에요 날씨가 좋거든요 저 다녀올게요 혜연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거 좀 보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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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응하죠? 롱기 엄마가 텃밭에서 호구마를 어머니 소구마가 아니라 호박고구마야 고구마요? 그래! 호박 고구마! 호박 고구마! 호박 고구마! 호박 고구마! 뭐 주세요? 네! 맛있어요. 인간 확성기! 이야! 저요? 정말 경순하고 정말 조용하고 아주 우중생입니다. 조용해요! 왜? 조용해요! 조용해요! 역시나! 제가 지우랑 친구거든요. 사실 고등학교 입학 하기 전부터 알고 지냈었어요.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계속 같이 자리왔는데 지우랑 파이팅! 제 친구입니다. 아! 친구입니까! 네! 역광입니다. 지금 물어볼까요? 지금 제 친구가 데뷔를 해서 굉장히 힘을 줬습니다. 내가 지켜보고 있겄어 뽕이 만지 뽕이 만지로 지켜보고 있겠어 드디어 제 첫 촬영이 끝났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넹 드디어 제 첫 촬영이 끝났습니다 착착착착착착 이런 촬영이 처음이라 떨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면 되는 건가요? 안녕 왜 이렇게 하는거죠? 집중하는 모습이 참 지적입니다 네? 누가 그랬죠? 와우 찰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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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짱 좋더라 또 이런 느낌 짱 좋아해요 엘레각스한 느낌 짱이죠? 아하하하 아하하하 우주 한 번만 보여주세요 뭐요? 마요 한 번만 더 빨리요 뭐? 뭐? 점점 더 두근대는 맘 전부 다 줄게 take my heart 분명 넌 나의 destiny 네? 네?